와아 울? 와 늘아랬더니 짜파게틀 만들어왔네 또 날라 네 괌火 ifice 뿌..... 자기소개 pick 아 왜 이렇게 똥이 안 맞아요? 아니 똥이 안 맞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틀게 하니까 그쟤 아니 MC가 자기소개 해주세요 할 건데 왜 먼저 치고 들어오냐고요 BERT 자 자기소개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말랬지 기다려 기다려 아니요. 안녕. 자 오늘 또 특별하게 요즘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왜? 어떤 게 의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의심이 안 가냐고. 제 꿈도 있어야 돼. 진짜. 드셔 잤어. 드셔 주세요. 먹어봐. 아니. 아니 먼저 먹어봐. 믿음이 어디 있어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몰카를 위해서 이거를 제작해서 왔다고요? 지금 알려면 먹고 먹고 드시고 올려서 마시면 돼요. 다 먹었어요? 괜찮은데? 네. 아니 맛있는데? 아니. 100% 형이 이거 주면 의심할 거 알고 내가 일부러 준 거예요. 내가 먹어보면 되잖아. 그래. 자 이로써 우리는 서로 믿었잖아요. 하나가 된 겁니다. 윈! 하나! 지금 또 이제 굴 철이니까. 그럼 남자는 하루에 뭐 오케이? 카사노바. 오케이? 굴을 먹어야지 정리하기 좋다고. 하루에 3개. 알겠습니다. 굴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카사노바 3개 와후. 다급소스 카사노바 4개 도시리 여행 이빨 종왕 못 했잖아 다 서는 곳에서 비서는 라면 야 writer 잘 먹지 마세요 안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아 야채가 너무 잘 어울렸어 따불들 comme 야채의 만들어지고 있어 줘 자 가보자 어떻게 하냐 스탑 Krash 소금 조금 색이 이쁜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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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소금 소금 아, 좋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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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린다. 물 다 젖었어. 자, 군복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이건 하프라고 이제. 무슨 석화예요? 윤석화 아니에요? 응? 어디? 찌찌. 찌찌. 젖쥬 젖쥬. 미친 새끼네, 이거. 야, 인마, 이거 유튜브. 큰일 나, 이거. 정신 나간 새끼네, 이거.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살려보자, 한 잔에. 터진다, 터진다. 아이씨. 괜찮지? 됐잖아, 이렇게. 어이, 맛이 이상하네. 사이다, 사이다 맛이 나지? 해줘, 내가? 진짜? 오, 제대로 걸렸다. 스탑. 끝! 머리도 좀. 흠. 으음. 흠. 어흑. 하아. 진짜 잘한다. 와우 잘 봐 일부러 약간 소리 더 냈죠? 와우 와 꿀잔 꿀잔 맛있게 돼 음 원래 깡굴이 들어오거든? 살아있는 걸 와 속사람 보여줘야지 와 예술인데? 맛있다 나는 그 김밥 꼬다리도 좋아하고 김치 꼬다리도 좋아해요 나도 꼬다리 좋아해 왜냐면 김밥 꼬다리에 그 뭐 어묵이라든지 햄 이런 게 제일 많으니까 소염을 씹는 소리가 나 항상 이빨이 큰가 나 굴 전에 제일 맛있네 음 아니 잠깐만 자 와 이거 방송 다 까먹어라 와우 와 이거 요즘에 아주 최고야 최고 음 맛있지 않냐?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구독자분들이 지금 김치에 다 싸서 오늘 지금 오케이? 김장김치에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어? 오케이 근데 반말하고 오케이 오케이 영어에는 다 반말이 끝들이 없습니다 존댓말이 없어요 아 일단 내고 있지 소리 제대로 안 하다 야 쑥이냐 들어 들어 자 광수 이거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그니까 liked 야 쑥이냐 으음 으음 소리가 틀리긴 틀려 미 와 옆에서도 쌓아 라운드 같은게 으아 아 으음 아, 한 번 해봐요. 그냥 한 번에 탕니다. 확실히 잘하네. 형도 이제 약간 뭐 당하는데 유튜브 가기니까 솔직히 참는 게 많잖아요. 재밌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화하는 순간 확 나지만. 잘하네. 날때도 있어. 이 새끼 뭘. 라면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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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개또라이, 개또라이. 아니 그냥. 야, 이렇게 이렇게. 딱 여기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너무 나오게 만들지 말고.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넌. 나는 술이야. 넌 날 술이야. 와, 매. 와, 매. 하이 왜 이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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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5개 먹은거 다섯개 아 큰일 났다 이거 술 한 번만 더 갖고 와봐 잠깐만 어차피 놔줘야 돼 나 술 안 가져왔다 어? 격투기 챔피언전 한 친구가 있거든요 야간문주 이거 준 게 있거든요 그걸 안 가져왔네 아 술을 네가 뭐 형 주려고 하나 아니 유튜브도 찍고 형도 먹이려고 했죠 아니 그냥 수백 먹으면 되지 뭐 야야 재범아 잠깐만 와봐 그 술 좀 가지고 가지러 가자 아 차에 있어요 그거 아 그걸 안 가져왔네 아니 진짜로 차에 갔다 온다고? 네 네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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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